김수찬 가수 김수찬 씨의 컴백 쇼케이스 진행 순서를 먼저 아시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포토타임을 먼저 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실 사랑의 해결사 뮤직비디오 뮤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라이브 부대를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음원은 6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긴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기적으로 봤더니 긴장 안하고 있더라고요 또 인터뷰 지뢰응답 시간 가져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 계신 기자님들의 지뢰응답 시간 준비됐으니까 아이오스파 사진도 찍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기자님들과 함께 지뢰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인공을 불러볼 텐데요 자 김수찬 씨를 먼저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곡 사랑의 신곡 사랑의 해결사로 돌아온 트론트계 아이돌 김수찬 씨입니다 힘찬 박사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로 나와주시죠 어디가 가장 좋은 자리인지 조금만 한 발짝 자 스테이 백 백 히어 땡큐 자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자 자 자 정중앙 한번 볼까요 네 네 다양한 포즈 한번 더 취해 주십시오 네 네 네 오른쪽 다 봐주시고 네 춤 동작 같은 포인트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천천히 취하면서 사진 캡쳐 해드리니까 하트 다른 하트 오른쪽 왼쪽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김수찬 씨는 다시 잠시 후에 포토타임을 가졌고요 홍진영의 엄지척을 다진 치킨 최고야 작곡가의 곡이자 모모랜드 연우 씨가 출연해서 화제를 모은 이번 신곡 사랑의 해결사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이제 상영이 끝나면 김수찬의 사랑의 해결사 라이브 무대도 이어지니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비디오 스타트 Cruze 스타트 네